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거지론 덕분에 인생을 구했다는 남자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설거지론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가 문란했던 여자가 자기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후구 남자 물어서 시집을 가는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쉽게 말하면 술집 여자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가게 하나 차려서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자 얼굴이 이쁘면 무조건 착하다. 바로 이게 내 신념이었는데 이런 미친 내 여친이 바로 이쁜 악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 샥 피해갑니다. 원제 설거지론 덕분에 인생을 구했습니다. 여친 나이 서른, 제 나이 스물여섯, 연애기간 조금 있으면 3주년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학벌도 그냥 취업할 때 불이익을 안받는 수준인 인서울 중위권 대학 출신이죠. 아직 졸업 안했습니다. 거기에 외모도 키도 모든게 다 평균이에요. 다만 저희 아버지가 공수기업 사장이라 내년 2월달 졸업하고 바로 거기 일배우러 갈 예정이죠. 참고로 하청기업인데 이게 몇차 하청인지 이걸 자세히 밝히면 제 신상이 까발려질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해요. 여친은 저희 아빠네 회사 근처에 저희 아빠랑 친한 다른 회사 사장님 어? 거기 사무직이에요. 뭐 사무직이라고 해봤자 제 여친도 그냥 실업계 나온 고졸에 일 시작한지 3년 정도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에 여직원들이 오지게 많아가지고 방학마다 아빠 일도와주로 내려갔을 때 일부러 자청해가지고 아빠 친구를 보러 갔죠. 왜? 거기 직원들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오지게 이쁘거든. 그래서 간거요. 그러다가 약 3년 전 우연히 아빠랑 아빠 친한 그 사장님 만나러 갔다가 여친을 처음 보게 됐어요. 진짜 이쁘고 몸매도 작살났었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미친. 이런 곳에 저런 사람이 왜 있어? 이러면서 생애 처음으로 번호를 따야겠다는 다짐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뭔 자신감이었나 싶은데 여하튼 그날 회사 끝날 때 걔네 셔틀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번호를 땄어요. 솔직히 뺀지 먹을까봐 빌빌거렸는데 이게 생각외로 웃으면서 바로 주더라고. 역시 나는 사장 아들이니까. 여름방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맨날 데이트하고 놀면서 사귀었습니다. 이때 제 나이가 23, 여친은 27이었죠. 여친은 실업계 출신답게 친구들도 졸라 빡세게 생겼고 성형은 기본에 타투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지도 좀 캥기는게 있었나봐요. 저한테는 계속 안보여주고 안보여주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여친 인스타 팔로우들 보다가 본겁니다. 솔직히 저 여자는 이쁘면 그만이다 외모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평범한 애들 사귄게 전부였어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여친 너무너무 이뻐보였고 맨날 보러갔죠. 정신 팔려가지고. 뭐 우리가 사귀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히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차인 올해 초부터 결혼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어느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친 나이가 이제 서른이고 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 졸업하고 5월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일 시작하면 안정적인 가정이 있는게 더 낫다는 판단했고 또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결혼같은게 일찍 하고 싶은 그런 로망같은게 있었거든요.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데 현실은 걔 시공창이야. 이게 신혼집부터 바로 막히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아빠 회사 다닐거니까 그 근처에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친도 직장이 그 근처니까 지도 좋아하고 찬성할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저희 아빠 회사가 경기도에 있긴 한데 서울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사실상 충청도나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는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전업을 하고 싶다는거에요. 뭐 결혼한 채로 회사 다니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오케이 나도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말을 했죠. 왜 돈이야 내가 뭐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벌 수 있거든. 우리 아빠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이만 잘나 키우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신혼집을 서울 근교로 잡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출퇴근만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는건데 안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건 안된다. 했더니 이게 죽어도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처 징징거리네. 아니 미친 시골은 개뿔. 그래도 여기가 나름 사람이 꽤 많이 사는 도시인데 시골은 뭔 시골이라는거요. 거기다 지가 돈 가져온 것도 아닌데 진짜 까깝하더라구. 특히 자기 본가는 업 단위의 마을이에요. 완전 깡시골이지. 도대체 이런 주제에 어딜 보고 시골이라고 하는건지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그건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너무 애처럼 호구 취급하길래 이때부터 나도 기분이 별로 안좋고 아씨 이 결혼이 진짜 맞는건가? 이런 생각이 아주 살짝 0.01%정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가지고 서울 근교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그 근처 대도시로 타협을 받고 10월 초에 시험기간인데도 공부 다 때려치고 요즘 한창 바쁘게 집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구축이냐 신축이냐로 싸우고 신도시냐 구도심이냐로 싸우고 진짜 시댕 와 이렇게 싸워본건 내 생애 처음이요. 나이는 많은데 모아둔 돈은 없고 자기 집도 그래 보탤 돈도 몇 푼 없는 집안인데 따지는건 뭐가 이렇게 많은거요. 사람을 진짜 힘들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말라 죽이려고 해요. 게다가 저도 아직 학생이고 모아둔 돈 당연히 0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아빠한테 손 벌리는건데 아니 우리 아빠가 지네집 은행이야 뭐야.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 우연히 설거지로를 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여친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내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결혼하자마자 전업을 하겠다. 집값은 니가 부담해라. 무조건 신도시 가야된다. 결혼식 비용도 니가 내라. 게다가 과거 엄청난 물란함이 예상되는 그 주변 친구들까지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 어라라 이런 니미를 완전 그지같은 결혼 준비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네. 그 설거지론에 나오는거 말이지. 솔직히 나는 얘랑 사귄 기간도 길고 또 그 펑펑이 형들처럼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에요. 제 나름 놀고 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거지론 같은거 처음 봤을때 실실 쪼갰지. 그런데 보면 볼수록 내 그지같은 미래의 이야기를 미리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 기분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더러워지더라 이겁니다. 사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닐거야. 아닐거야.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뜬 눈으로 밤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안될 수가 없어. 너무나 똑같은데 뭐.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이죠. 생각을 정리해서 톡을 보냈습니다. 나는 집값이 너무 부담된다. 무조건 우리 아빠 회사 근처에 살아야겠다. 니가 원하는 조건들 못 들어준다. 지가 말했던 여러가지 옵션 말이죠. 그랬더니 이미 그런건 다 말 끝난거 아니냐는 걔 난리지기고 그럼 니가 돈 받아와라. 나는 우리 아빠한테 돈 더 못 받아온다. 이랬더니 오만 발광 걔 연병을 떨어대는거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싶어가지고 안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끝내자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오후에 전화를 켰더니 얘네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오네요. 짜증나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구체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줌마도 마찬가지야. 지 딸내미랑 똑같은 소리만 해대는거에요. 그래서 아 필요없고 그냥 우리 둘이 해결하겠습니다. 이러고 끊었더니 이번엔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거지같은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찌겼던거지. 야 그냥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해결할게 걱정하지마요. 이러고 끊었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3일만 시간을 갖자면 작게도 천천히 양보할 부분을 생각해보겠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이미 오만정 다 떨어졌고 됐어. 잘가 그냥.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모든걸 다 정리했고 결혼식장 아직 안잡은게 천만다행입니다. 까딱하며 위약금 오지게 물뻔했죠. 만약 내가 이 설거지론을 못봤다며 진짜 손 떨려요. 달랄랄랄랄랄 가끔 심심할 때 들어와가지고 다른 퐁퐁이 형들 글들 보면서 어이구 거지같은 것들 이러고 바로 나가던 사람인데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현자였어요. 참 인생이라는게 덧없네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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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현자라는 것은 똑똑하다가 아니라 당하고 난 뒤에 마음을 비운 그런 현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1번 설거지론 이게 어감이 그지같고 말이 너무 세서 그렇지 현재 상황에 이만큼 딱 들은 맞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2번 솔직히 이거 주작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돼 댓글 이거를 무조건 주작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게 내 주변에 실제로 이거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자식은 결혼 당해가지고 제대로 호구살이 하는 중이고 얘네 부모님들은 이미 예전에 포기를 했죠. 끌 끌 2번 일단 전업이야기부터 꺼내는 것들은 그냥 놀겠다는 심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용돈 탔어라 경제권 나한테 넘겨라 이러는 것들은 무조건 믿고 거르길 바랍니다. 진짜 인생 망하기 싫으면 말이지 이젠 남자가 경제권을 그냥 넘겨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행동을 보고 몇 년 뒤에 넘겨도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집 공동 명의로 하자는 소리만 없으면 최소 설거지는 안하게 돼. 이거 꼭 명심하라고. 물론 100% 네가 집을 해왔다는 전제조건 하에 말이지. 끌 돼. 3번 고딩 때부터 남자한테 대신 오지게 받아가지고 많이 사귀고 그 시기도 많이 하고 남친 여러 번 바뀌고 그러다가 20중반 넘어서 어디 경리나 중소기업에 들어가 월 200달의 사무지구로 일하는 여자애들 중에 골빈 것들 많이 있다. 조심해 지뢰받치니까 얘들한테 사랑이란 이미 지겨운 일인거고 그냥 대충 거시기 해가지고 자기 의식주를 해결해줄 호구를 찾는거지. 4번 형이 한마디 해주마. 원래 사람 의심이라는건 끝이 없는거요.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고 이걸 무조건 의심 없이 이해를 해줘야지 네가 인마. 남편 직장 3시간 왕복하는 곳에 집을 얻는다고. 이 부분도 그래. 집은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살아야지. 출퇴근 앞에 맞자 3시간이잖아. 안그래? 어? 설거지로는 자식아 술집 여자한테 적용하는거고 네 여친이 창녀 출신이냐? 사귈 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어? 뭐랬어? 돈을 막 쓰고 카드빚도 있고 그런거 아니잖아. 네가 좋다고 먼저 대신을 했다면서. 그러놓고 이제 막상 결혼까지 하려니까 네가 아까운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따지지 말고 잘해줘. 6시에 일 마치고 집에 7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 먹으면 되지 뭐. 만약 모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명품이 많이 있으면 패스하고 일단 여자 엄마를 봐야돼. 엄마한테 거지같은 똘끼가 보인다면 이 역시 패스해야지. 아무튼 이쁜 여자는 무조건 착하다. 알갔냐? 내 댓글. 아이고 형님이라는 분이 나이를 제대로 헛드셨군요. 부디 세제는 좋은거 쓰시길 바랍니다. 끌 끌 끌 끌. 5번. 아니 설거지도 능력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 부모 자산으로 결혼하려고 했으면 네가 아니라 네 부모를 설거지시키는거지 자식아. 끌 끌. 그건 그렇죠. 흠. 참. 그르. 뭐. 참.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낭만이 없는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똑한거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나는 아무 말 안할래. 감사합니다.